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양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습니다. 두 후보 모두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겁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조지아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후보 확정 요건인 전체 대의원의 절반을 확보한 데 이어 워싱턴주와 미시시피까지 휩쓸며 2천 명이 넘는 대의원을 거머쥐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인 대의원 1,215명을 무난히 넘겼습니다.